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권 지구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강의 찍는 시점은 그 당일날이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답률이 조금 픽스가 된 다음에 찍으려고 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의 정답률로 선생님이 정답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정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급컷은 아직 지금 안 나왔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아이패드 놔두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려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은 등급컷 좀 나오고 예상등급 나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들도 조금 있었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습이 많이 안 되었던 친구들은 빡빡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구과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한 게 실수도 안 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얘기로는 학생들 말로는 약간 의문사 같은 거를 조금 안 했으면 좀 잘 봤을 텐데 앞에 부분에서 좀 틀렸으면 뒤에서 많이 고전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온 정답률만으로는요. 16번부터 20번까지가 5답률 베스트 5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4페이지 풀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수능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문제들은 따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같은 정답이 86%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와 나는 건혈과 연흔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보시면 순서가 없어도 순서를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연흔이었고요. 건혈이었죠. 건혈. 그렇죠? 여기는 퇴적구조를 문제를 낸 건데 우리가. 퇴적구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가지가 있죠. 퇴적구조가. 뭐 뭐 있어? 퇴적구조가. 4점 연건 4개 있습니다. 4점 연건. 4점 연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측리, 점위측리, 연흔, 건혈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렇죠? 이 4개 중에 여러분들 연흔과 건혈을 갖다가 지금 낸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측리면을 갖다가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측리면. 이것도 뭐 평가원에 자주 나왔던 단어니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측리면을 보고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기억볼게요. 가는 건혈이다. 아닙니다. 물결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보자마자. 니은 봐봐. 나는 역암층보다 이암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역암하고 이암인데 이게 이제 역암에서는 건혈이 나오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갈이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틈이 갈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암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맞는 말이죠. 이암은 점토로 돼 있죠. 그렇죠? 이암이나 뭐 이런 애들. 이암이 영어로 그냥 머드스톤이거든 얘들아. 점토로 이루어진 애들. 니은 맞았고요. 디귿 봐봐. 가와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퇴적 구조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층의 역전 여부 혹은 퇴적 환경을 지시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기억해야 돼요. 퇴적 구조 4.0건인데 퇴적 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 역전 여부를 갖다가 판단한다. 혹은 퇴적 환경을 갖다 지시해 준다.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억해 둡시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이 문제는. 잘들 푸셨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정답률 높습니다. 정답률 거의 90% 정도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순서 없이 나타내도 순서 알죠. 그렇죠? 얘가 누구야? 차가운 플룸이죠. 그렇죠? 얘가 뜨거운 플룸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900km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맨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여기 사실 5,100km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입니다. 알겠죠? 이게 맨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얘네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보세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판이 섭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섭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좀 전문용어로 슬랩이라고 봅니다. 슬랩. 슬랩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슬랩이 서서히 북락한다는 단어를 쓰거든. 낙하하는 걸 북락한다고 그래요. 알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 맞고. 니은 봐봐. B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 2,900km.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외로 올라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생성량이 상승한다. 맞고. 디귿 봐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이게 여러분들 풀론 구조론이 나온 이유잖아. 판의 내부라는 건 뭐냐면 판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판의 내부와 조금 다른 말이 뭐냐면 판의 경계 이런 데거든. 판의 경계에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판 구조론은 우리가 화산활동 같은 걸 설명을 하잖아. 그치? 판의 내부라는 건 판의 한가운데 이런 데를 갖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ㄱ, ㄴ, ㄷ,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그렇게 무난하게 잘되어 푸셨을 것 같습니다. 금방 풀었을 것 같고. Here we go. crucial. basic кан운 の